기분 좋은 변화 품격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빠하고 물총 사항하고 있었는데 재밌고 뛰어놀고 잊습니다 말씀 2절 아멘 옛날 어느 나라에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린이집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많이 남겨서 이제 부리부리 왕자가 나타나서 밖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리부리 왕자가 왔어서 이제 이제 다시 집으로 갔다고 밥 먹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코를 사줬습니다 초코를 사줘서 다시 먹으면서 가서 이제 코로나의 거리였는데 이제 주소를 주소를 놓은 다음에 다 그게 끝이라서 다 나왔습니다 말씀 2절 아멘 말씀 2절 아멘 말씀 2절 아멘 어 친구하고 애들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 다 친해지는 안하고 그냥 다른 얘기만 했습니다 말씀 2절 아멘 말씀 2절 아멘 야호 아침 2절 아멘 선생님이 나 질문이 반짝 오늘도 쿵쩍쿵쩍 마음 맞추어 하하 후후 삐용삐용 신나게 노여 하하 후후 삐용삐용 신나게 노여 사랑수수 잘 안하니 해피도니 랄라 해피 유치원 우리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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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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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 오늘도 하루 즐겁게 진짜 빨리 하지 안녕